동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실버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노인 우울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센터 2층 프로그램실에서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활동과 우울감 회소를 위한 신체 놀이, 웃음 치료 등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 별도의 기간 없이 센터로 전화문 이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참여하면 됩니다.